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할 때와 같은 열정으로 학교생활하고 있는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 홍지민입니다 부학생회장 음악학부 이소연입니다 먼저 본교 명지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학하시고 기대 많이 하셨을텐데 그 기대에 충족시켜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3년동안 노력해서 도착한 명지대학교에서 이루실 여러분들의 목표와 꿈, 열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교 명지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